이제 보면 거의 매우 꽉꽉하니까. 키읍자도 안 나오게 한다는 저울 입다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나아, 코콘보다도. 말을 제대로 하네. 빛이 좋은 거죠. 말랐으니까. 가봐. 아, 이거까지? 와, 멋있는데? 저것도 다 이게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다더라고요. 조금 무심하게. 아, 패션의 완성. 형. 향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좀 쓰게 된다고 해서. 진짜 안 보였어요. 괜찮잖아. 내가 만든 거야. 후각까지 그냥 압살이네, 우리. 더워가지고. 표정 좋다. 아니, 또 여기만의 스타일도 있어. 근데 조금 취하더라고, 저렇게 입으니까. 지금 약간 패션이크. 와우. 와우. 패션이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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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이크. 인기는 진다. 근데 진짜 패션이크 가는 느낌이었어. 한번 즐겨봅시다 한번. 고고. 아, 레츠 오파까지. 헤이. 아, 원래 저 차였는데 노란색. 랩킹. 랩킹 안 보여. 이때부터 기분이 너무 없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감수가. 감수가. 다 참아야 돼, 다 참아야 돼. 털 땜에, 귀가. 간질간질. 간질간질. 감수감수. 감수할 게 너무 많아. 아, 일단. 예쁜 일 할까? 와우. 고파는 뚜껑 열고 와야지. 와우. 와우. 어? 왜, 왜 이래? 어? 배틀 방전.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망가졌나? 위에 뚜껑이. 아우. 가방 들어가서 그래. 아이, 또 우리가 멋을 해방하네. 트럭크에 가방을 넣어서. 아, 가방을 넣으면 안 열리나. 이걸 빼볼까? 다시, 다시. 어, 가방 때문에 그랬네. 어? 어? 아니, 안 열리는데? 어,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얘가 스무 살이어서. 아유, 스무 살. 아유. 계속 걸어갑시다. 걸어갈까? 아, 이렇게 걸어간다고?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가자. 쉭. 레츠고, 패션 스타. 감수감수. 와. 걸어가? 우와. 형, 그리고 이거. 어. 들어야 시크해요. 아, 이게 뭐 시크해. 이거 들어야 돼. 어우. 누구? 야, 다 추다 보다. 다 추다 봐. 안녕, 홍. 안녕, 홍. 오, 요로서는 팬들이 뭐. 안녕, 홍. 패션 좋아하니? 패션 좋아하니? 패션 좋아하니? 괜찮다, 니들. 니들 오늘 패션 괜찮아. 니가 드디어? 말 쳐졌다. 그 친구들이 속삭일 때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야, 송민호다, 송민호. 그 사이에. 키안이다, 키안. 그게 한 7대 3점으로 됐습니다. 또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또 멋있는 자태를 취하고 있었죠. 공작새 같은 거예요. 기타를 계속 몇 개 펼치고 있어야 돼. 아, 맞아. 아, 근데 애티튜드가 훌륭하네. 진짜 형이 약간 느낌이 있네. 와, 멋있긴 하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옷이 조금 사람을 바꾸는 건지. 이상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죠. 이상한 자신감이 생긴다. 형, 지금 되게 당당해요. 아, 이거 지금 패션이크에 있어야 될 거 그런 느낌인데. 그렇긴 해. 한번 보여주는 거지, 뭐. 형, 패션 때문에 지금 소녀들 다 따라오네, 지금. 아이, 또 피곤하게 또 소녀팬들.